네, 여러분을 지금부터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장외 주식 쪽은 최근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장외 주식이라는 대안은 또 어떠실까요? 지금부터 생소하게만 느껴지셨다면 함께 하면서 학습해 보시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오늘 또 힘을 못 쓰고 말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또다시 폭락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외수도 시장의 희망을 키워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개인들은 지금 장외 주식에 열공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장외 주식을 봐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저희 투자의 지혜 모아 가볼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 주 이슈가 진짜 많아서요. 빠르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학개미라는 표현이 참 즐거운데요. 어떤 표현인지도 궁금하네요. 주식을 상장 공모주 전에 장외수 구입한다. 이 선학 그런 뜻입니다. 선행학습의 선학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아니라 장외 주식에서 공모주 주식을 편입하는 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들이 거의 다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KOTC죠. 장외 주식의 대표적인 거래 플랫폼 KOTC1 거래 대금이 22억까지 줄었습니다. 올 3월 달만 하더라도 180억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떠나고 있다. 사실 이제 모두가 떠나고 외로워질 때가 정말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바겐 세일 구간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저희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야놀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나스닥을 간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기관 쪽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설명회 예정됐다. 네, 그렇죠. NDR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해외 기업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 야놀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나스닥에 가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주 대비에서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야놀자가 해외 시장의 눈을 돌리면서 또다시 새로운 파이프란이 구축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야놀자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야놀자가 쏘아올린 궁은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참 기다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바이오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실 바이오 벤처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벤처 쪽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바이오 벤처가 우리가 1분기만 해도 거의 4천억 가까이 투자가 이끌어졌습니다. VC들이 그날 3분기에 들어섭니다. 2천억,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졌고 또 투자할 회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VC들마저 투자를 꺼리면서 지금 시장의 장애 주식의 바이오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신적과 기록을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 구간이 좀 투자 받기도 밸류를 적절하게 평가 받기도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 뉴스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K-뱅크 쪽에 있어서도 상장에 대한 시기를 내년으로,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좀 피하자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뱅크 공모가에 반토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직격탄을 바로 K-뱅크가 받고 있습니다. K-뱅크가 올해 상장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장을 가지 못하고 내년 1월로 상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정이고요. 현재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상장돼 있는 주식을 떠나서 K-뱅크마저 지금 9천 원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상당히 앞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주의 있는 부분으로서 일단 K-뱅크 살펴봤습니다. 좀 지켜보죠. 이어서 빗섬코리아로 넘어갑니다. 빗섬코리아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빗섬코리아가 자중질환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번에 빗섬의 집에 굳어있는 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에 이사했던 강지연 이사도 이사직에서 내려놓았고 빗섬의 임직원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빗섬코리아, 장애주식은 빗섬코리아 직격단을 맡고 있고 시장에서 애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일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빗섬의 이런 자중질환은 장애주식에 있는 빗섬코리아 주식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내부적 이슈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자중질환의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힘이 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는 없는지 또 살펴볼 부분은 매우 많아 보입니다. 저희도 좀 계속 지켜볼게요, 지금 구간. 이 가운데 공모주 펀드 자금은 또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계속 좋은 뉴스도 있지만 안전 뉴스도 참 많이 들리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거래소 코스 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아우 주식인 장애주식은 더더욱 힘듭니다. 특히 체력이 가장 약한 구간에 있는 주식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기관에서도 가장 약한 구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 코스 탁이 이렇게 어려우면 장애주식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공모주 펀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6조까지 갔던 공모주 펀드가 올해 4조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한파와 한파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파의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데이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온 E&C, 국내 최초 원자력 개발, 제작, 건설 등을 일괄 처리한다. 또 원자력 하면 최근 뜨고 있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부분이 가장 뜨겁게 상장된 주식도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된 건 바로 오리온 E&C입니다. 오리온 E&C는 방사능 감지 기능에서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고 원스톱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과 제작까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인해서 그것이 만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진다면 오리온 E&C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방사능 감지 기능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 E&C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리온 E&C 방사능 분석,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또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볼게요. 새롭게 또 이쪽에도 장애 주식 쪽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이 많구나 좀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세로 넘어가서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한 주 시세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장애 주식 연주 3주 연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은 바디프렌드가 신저가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신저가 기록을 행진하면서 7천 원이 붕괴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한 주였고요, 바디프렌드가요. 다른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CNS 7만 7천 원. LGCNS도 상당의 노드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GCNS도 내년에는 반드시 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관련주들은 눈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나무 14만 5천 원, 현재가 15만 5천 원, 그래도 한 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주식인 비트콘이 2,80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400까지 갔다가 다시 2,800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있는 두나무 주식 15만 5천 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한 빗성코리아 신저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14만 원대 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은 현재 매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빗성코리아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현금상 자산이 조 단위로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10만 원 선이면 전체 시가총액 1조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빗성코리아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빗성코리아가 갖고 있는 현재 자산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면 정말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영향, 특히 현재 행량이라든가 또는 배임 문제라든가 대표이사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물들이 해결되면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빗성코리아이기 때문에 빗성코리아 주식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9천 원 선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베타버스의 선도 업체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340억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서 신주가 가격이 1만 5천 원이다.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4만 원 선에서 자리를 지켰고요. 야놀자가 4만 3천 원, 약간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놀자 앞서 말한 대로 내년 상반기 나스탁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가 1만 원 선에서 내리고 9천 원, 이 9천 원마저 유태롭습니다. K-뱅크는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함없이 40만 원을 지켰습니다. 야나두도 80만 원 선, 전주와 동일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K-뱅크가 3만 1천 원, 전주와 반대검수는 K-뱅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거래가가 2만 7천 원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K-뱅크는 신적과 기록을 연일 쓰고 있습니다. K-뱅크의 상장 로드맥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 안에는 반드시 마켓 K-뱅크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계로든지 공모 일정을 발표할 걸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3만 원이 붕괴됐죠. 이커머스 시장이 이만큼 안 좋다는 것은 마켓컬리와 오아시스의 가격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SK-뱅크 프렌트 6만 5천 6백 원, 그리고 건조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매수제가 유입되는 종목이 바로 SK-뱅크 프렌트입니다. 바디 프렌트, 오랫동안 지켜던 7천 원이 붕괴되고 바로 6,800원, 신적과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바디 프렌트는 상장이 답입니다. 장애 주식은 상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에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로부터 예민을 받습니다. 바디 프렌트는 독보적인 시장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 가격은 가장 최저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상장의 이야기에 남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라티스 변동없이 7,300원 한 주를 마쳤습니다. 시세를 보아하니 확실히 처음에 우리 장애 주식 이야기 나눴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도 보여집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으로 전략해야 한다. 이 관점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했던 점 있으셨을까요? Q&A 시간으로 함께 보시죠. 어떤 것이더라도 좋습니다. 장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저희 쪽으로 많이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 소장님께 정답, 해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분께서 질문 남겨주신 첫 번째 Q&A 풀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 직원들도 장애 주식 매매를 중개한다던데. 진짜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장애 주식 매매를 합니다. 실은 장애 주식 매매는 1999년도로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 중개업체, 38커뮤니케이션, 피스타 또는 제이스타, 이 3대 거래 플랫폼에서 장애 중개업체들이 시장의 매매를 유발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권사 직원들은 이 장애 주식을 애면했죠. 등한시했고 그곳에서 어떤 돈을 벌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특히 공모주 시장이 폭발하면서 4년 전부터 이 증권사에서도 바로 이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과 연대를 하고 증권사 직원 자체가 이 장애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유한타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수수료들을 받기도 하고요. 이 증권사도 장애 주식을 매매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 주식을 일반 개인들에게 매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애 주식 가격이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 가격보다 저렴한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평균치 가격이 거의 통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주식에서 거래되는 플랫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애 주식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 장애 주식 매매라든지 중계라든지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보여서요. 이 질문도 좀 궁금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그러면 중계를 할 경우에 수수료 개념을 따지다 보면 과연 있냐? 수수료 받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그게 RCPS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바로 전달받지 못하고 4년, 5년씩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 또는 어떻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식의 형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식의 거래 형태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증거부로서 비상장, 서울거래서 비상장에서 거래하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이 훨씬 더 편하다. 증권사 주식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구매할 때 거래 수수료 및 또한 그 형태의 주식이 바로 들어오는 계좌로 들어오는 주식인가, 또는 증권사에 보고한 후에 상장 후에 들어오는 주식인가, 여러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서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애 주식을 살 때 원하는 증권사로 받을 수 있는가? 네, 내가 장애 주식을 매번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어느 증권사라도 이 통유지권이 돼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미래세, 대우 어느 곳에서나 이 장애 주식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이상한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즐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님, 계좌를 열면 딱딱딱 현재가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중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바로 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계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리 종목에 어떻게 보면 계좌 장고에 보시면 이 장애 주식에서 정확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증권사 직원들도 이 장애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애 주식은 이제 일반 거래소 코스타,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의 대안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사량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증권사들이 장애 주식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너나 없이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과 연대를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이제 엄연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참고해보겠고요. 한 질문 조금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주식도 그러면 상패처럼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 주식에는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상당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라든가 이랬을 때는 주식이 거래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 주식의 상패는 바로 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도란 기업의 거래가 거래되지 않는 것처럼 이 거래소 포스닥은 정리 매매 절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요. 개인을 보호해서. 그러나 이 장애 주식은 회사가 부도랄 수 있는 정리 매매 절차 자체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식을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틈틈이 공부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패라고 우리 상장 시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장애 주식 시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패가 될 경우는 부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겠고 그럼 애초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정말 튼튼한 좋은 그런 기업의 위주로서 관심을 열어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종목에 대한 부분도 궁금할 테지만 방법 어떻게 거래하고 매매하는지 그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증권사 저희 함께 장애 주식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강의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소장님 아까 전에 증권사에서도 장애 주식 이제 거래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새롭게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형태인 걸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는 장애 주식 거래팀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10개 증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제가 앞서 도표를 만들어 드렸지만 EBS 투다증권이라든가 또는 코리아 시제 투다증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대신증권에 줌인닷컷이라고 인터넷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 인터넷 거래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대표적인 보수적인 증권사입니다. 이 보수적인 증권사도 장애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는 걸 보시면 그만큼 장애 주식은 새로운 투다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린이의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 또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는 애널리스트를까지 기용하면서까지 이 대신증권이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이 삼성증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죠. 실은 삼성증권이 2000년부터 이 장애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상장식, 장애 주식 거래하고 있는 회원들을 확보한 것이 바로 이 삼성증권이고 이 삼성증권은 기본적으로 증권권으로서 비상장과 연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적으로 비상장이 나온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시장의 지배력을 확충하는 모습은 바로 이게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 이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 비상장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융사 그 들을 위해서 PXX와 함께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넘버 2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래 형태는 형식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상당히 가학적입니다. 가학적이고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편한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사입니다. 유한타 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증권사 직원이 매도자와 매수자와 직접 중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고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장 유리하다. 우리가 장애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타 증권의 직원과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결하는 이 직원하고 매개체를 전환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장애 주식을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유한타 증권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이 갖고 있는 비상장 네이드라는 서비스. 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개인들, 초보자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적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증권도 비상장 기업의 리프트를 발간하고 있고 해외 장애 주식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투자 증권도 상당히 강한 모습. 특히 비상장 기업 리프트를 발간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시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DB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장애치 매매업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N 투자 증권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준비할 정도로 이제 비상장 주식은 제도권에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보니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별로 체크포인트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해 보겠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Q&A 시간 있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 또 함께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또 장애 주식 잘 함께 해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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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